해봤습니까? 오케이 추가 숙제 승빈이 완료 민준이가 뭐하기로 했냐면은 17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? 뭐라고? 캡 캡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아니에요 A, 에, 아, 어 중에서 뭐 됐죠? 에 됐죠 A가 내는 에 소리는 이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C가 내는 누가의 소리 C C 하고 쓰라 했죠 여기서 뭐가 됐어요? C P는 소리에 착하게 하나 밖에 없네 그, 합치니까 C C C C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까요? 어 잘가 C C C C C 걔는? C C 그래서 소리가 뭐가 되죠? C C 소리가 뭐가 되죠?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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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캡틱 으 으 뭐 어려워 이게 c 는 시간에 두가의 소리 여기서는 a 가 내는 내가의 소리 a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선 첫번째 대표 소리 a t 가 내는 소리 합치니까 캣트 캣트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나요 o m h 는 a 가 내는 내가의 소리 a 에요 중에서 m 은 m 합치니까 햄 햄 얘는 뭐가 되나요 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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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겠어? 계속해서 똑같죠? 에. P가 내는 소리. 깝치니까 뭐? 맵. 맵. A는 중에서 M은 합치니까 잼. 잼. 탑? 탑은 아니구요. 탑은 여기 있구요. 이게 탑이구요. A는 뭐 O가 지금. 탑이 있어. A가 아주 좋은데. O 대신 A가 있으니까 얘는 탑이 아니고 뭘까? A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 내고 있어? A 소리 내니까 이건 뭐가 돼? 탑. 오케이 얘는? HAT. 오케이 시험 치고. 아 시험 찍죠?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감사합니다.